안녕하세요. 야옹입니다. 이번에는 바다 타먹는 아 맞습니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러면은 가볼게요. 달리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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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연하거든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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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겼네요. 도구에 갔다 야옹인데요. 이게 뭐 뭐에 또? 왜 이렇게 또? 어우 왜요? 어 이게 말다 음 음 음 음 이 팀은 없나? 이 팀? 주영에도 가야되냐? 주영에도 가야되냐? 어 주영에도 가야되냐? 주영에도 가야되냐? 어 주면 주면 네 피는 간두다가 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구요. 이것도 뭐야? 이게 뭐예요? 이 팀으로 가는 엘레베이터야? 아닌데요? 네 젊…. 네 되시네 네 네 네 네 이거 어디있죠? 못 뜬 것 같은데요? 어! 꽃이에요! 꽃들 이제 꽃들 약했네요 남았네요 꽃들 약했네요 꽃들 약했네요 응, 저 담아 지금? 꽃들 왜 이래요? 여기? 어디 담아요? 네 꽃들 약했네요 지금 더 잡으면 안 가요? 어? 어? 두 마리가 남았네요 어? 네 마리가 남았네요 어? 네 마리가 남았네요 네 마리? 네 마리? 네 마리가 남았네요 네 마리가 남았네요 네 마리가 남았네요 오! 다 쫓겨뒀어? 다 물리죠 아니요 아니요 네요 이제 이제 오버야 한 마리, 한 마리 도래요? 이번에는 음... 왈쪽으로 갈까요? 여기 왔는데 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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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고맙습니다.